종합모습 17단 바디메이커 원래 어릴 때 제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도를 하셨는데 유도를 하시다 보니까 딸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태권도를 먼저 시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영역을 넓혀나가게 됐어요 태권도 4단, 용무도 4단, 그 다음에 합기도 4단 격투기 2단, 유도 1단, 검도 1단, 오쇼 1단 모두 합쳐서 17단이 됐습니다 격투기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졌습니다 한 번 나가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처음 배울 때라서 입장을 못했었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나갔을 때는 금메달도 따고 무엇보다 성취감도 얻기 위해서 했었어요 저는 딱히 어려움은 느낀 건 없고 그냥 매일매일 운동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전혀 힘든 걸 못 느꼈어요 재밌고 그리고 살찔 틈도 없고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다 보니까 마샬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웨이트 트레이닝과 무술의 장점을 같이 혼합한 운동이에요 무술의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뼈를 자극하는 낙법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골 교체율이 낮아지면서 골밀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서 피부 처짐도 완화가 되고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운동을 배우는 분들에게 무술을 섞어서 지도를 해봤어요 처음에 흥미로워하고 뻗고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생긴 근육은 좀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했을 때 여성스러운 몸매가 더 좋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는 걸 떠나서 내 수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의 마음으로 지키는 건가 그냥